으! 내 십자인데! 헬로! 좋은 아침이야! 내 꿈 꿨다! 오늘따라 눈도 조심하고 무릎도 아프네! 엄마! 맛 좋은 영양제가 필요해! 때마침 좋은 영양제를 선물 받았어요! 포장도 예쁘죠? 엄마! 완전 기대돼요! 기다리기가 지루하네! 일단 맛 좀 보자구요! 볼리는 국내 최초 온리 참치에서만 추출한 DNA 알가트리움 함유 알가트리움은 해외에서 눈 건강 영양제로 인정받은 원료예요 눈 건강 케어에 초점을 맞춰 주원료인 알가트리움과 그 외 9가지 주원료를 넣어 배합 반려견의 기호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눈 영양제예요 애니야, 입에 쏙 넣어보렴! 눈에 좋은 거라고? 맛도 좋은데? 증상! 한입 제이사! 나두 나두! 나두 주세요! 제발요! 앙냥냥! 달리는 관절 영양제예요 이름도 귀엽죠? 좋은 거제! 한 번 보자! 뼈뼈뼈뼈! 영알이 텅뼈! 나 됐지마 내 혓바닥 달리는 특허 원료인 녹은 추출물 터마신과 관절 연골에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꾹꾹 녹은 추출물과 터마신은 달리가 국내 독점이라고 하네요 믿고 먹일 수 있는 영양제 맞죠? 달리, 볼리 모두 독점 원료 사용으로 대체불가 영양제랍니다 앙! 기후성 좋은 영양제라 간식처럼 먹어요 간식 아이가 억수로 마시는데 신기하네 아잇! 기다리다 눈에 빠지겠어! 혓바닥 맞은 걸까? 귀여운 우리 엘리가 십자인대가 손상되었어요 높은 곳도 용감하게 뛰어내리더니만 암마! 달리 먹고 금방 나을게요 네도 젖마처럼 안 되려면 미리 모야겠다 아프면 나만 손해지! 어서 영양제 주세요 너른 견이 먹기 좋게 말랑해 잘 먹은 강아지! 때깔도 곱다고! 좋은 것만 줄게 항상 건강하자 얘들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